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도 오후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도 볼 거고요. 시장 진단도 좀 해볼게요. 먼저 오늘 오전에는 시장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우리가 좀 그동안 기다렸다라고 표현하면 뭔가 기대감 같지만 기다린 건 아니고 이걸 계기로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했던 게 대선 토론회.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 마무리 단계쯤 온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시장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시장이죠. 그만큼 장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의 발표 소식에서 지금 현재 진행지고 있는데 저도 계속 오늘 보고 있었거든요. 진행지고 있는데 그 발표 하나만으로서 언급하는 그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또 마리아나 합법화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한번 올라왔다가 오늘은 또 이제 낙태법에 대한 이슈가 처음부터 도입부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SDN 쪽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적으로서 이제 지금은 아마 재건 테마들 쪽에서 수급이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한 번 20% 정도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한 번 차익신화 때문에 또다시 내려오는 장이 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시장은 조심스럽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중에 갑자기 오늘 지수가 한 번 밀렸잖아요. 밀린 이유로 잠깐 제가 기사를 한 번 찾아보니까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하겠다라는 추가 발언이 나왔죠. 네, 추가 발언이 나오면서 10시 반쯤에 한 번 갑자기 폭락하면서 투매가 한 번 나왔던 현상이 나왔었어요. 사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는 이게 왜 내려왔을까 했을 때 이거 또다시 한 번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BOJ 추가 발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고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매수세 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지금 주 중반에 딱 와 있거든요. 남은 이틀 동안 저희는 연휴를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 안에 글로벌 이슈가 좀 있어요. 목요일에는 22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저희는 CPI도 대기 중입니다. 후반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는 CPI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끊앞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CPI를 또 한 번은 주의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정해지겠지만 우리가 연휴를 길게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FMC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FMC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양각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해놓고 연휴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과도하게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하는 것보다는 또 보유하는 종목들도 불필요하게 또 매도할 필요성 없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에서 밀려가고 있다고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전략을 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전력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주도 섹터를 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전략의 일환인 것 같아서요.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반도체 언급을 하시면서 좀 매도 자제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혹시 삼성전자 이야기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오늘은 SK니스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밀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저는 6만 2천 원 지금 제가 얼마까지 내려온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어제 얘기를 했을 때는 6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을 봐져둘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만 2천 원까지만 내려온다라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삼성전자는 지금에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좀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신규라든지 추가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외쪽으로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되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주도 섹터가 올라왔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는 섣불리 조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다 할 방향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잖아요. 상승 모멘텀, 어떤 트리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흐름 맞춰서 우리도 조금은 좀 천천히 느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관망하는 게 맞는 시장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뷰를 통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안주 한번 먼저 볼까요? 이렌시스 모유하고 있는데 7거래에만의 오늘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본격적인 상승 시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조금 모자립니다. 기다려요. 네, 오늘 종목이 이렌시스가 장중에 급등하면서 좀 5,700원을 좀 안착하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윗거리로 좀 길게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추석 전에야 좀 삼성에 대한 보핏에 대한 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에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발표되지 않을까 이제 늦어도 추석 이후에나 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추세는 미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서는 볼 테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보안주 일단 홀딩하겠고요. 그래도 한 9%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대단합니다. 다시 한 두 달 정도 쉬는 것 같더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대장주로서 저희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22%의 수익입니다. 두 달간의 승고로기를 이제 멈추고 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상승 기대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리뷰를 좀 가져왔는데 아마 매수하고 나서도 수익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가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단지 여기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력 설비도 3, 4분기에서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력들이 좀 조정받는 모습은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서 아직에 대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실정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을 거로 보여주고 또 얼마 전에 또 미국 향에 대한 매출도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정보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수익증이지만 지금 자리에도 저희는 분할 매수 괜찮다. 매수했던 가격 정도로 지금 좀 돌아와준 상황이라서 수익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보안과 전력 설비 이야기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공약주가 발견이 되었을까요? 오후장 든든하게 해줄 두 종목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주, 비만치료제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샤페론인데요. 이 종목 주가가 일단 오늘 강세, 윗고리를 좀 달긴 했는데 아직은 버텨주고 있어요. 모멘텀은 비만치료 워낙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샤페론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일번에 발표되고 있는 에스모어에 대해 일정도 남아있고요. 물론 샤페론이 에스모어와는 별로 크게 연관은 없지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호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샤페론은 일단 동사는 비만치료제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 단계가 이 A상을 진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쌍봉자리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에서 아직까지는 견고한 흐름으로서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워낙에 또 가볍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직전구점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일단은 비만치료제라는 거죠.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먹는 약에 대한 효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만치료제 말고 비만의약품이 우리나라 국내에 10월 달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위고비에 대한 수혜주, 반사액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도 샤페론이 또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매수하면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구점 넘어가는 3,900원. 목표가를 좀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페론을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3,900원, 손절라인은 2,700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의 궁금증을 좀 더 많이 해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수익이 났고 지금 조금 더 수량을 늘려도 된다라는 조언을 들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떨지 궁금해요. 보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주가만 놓고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오늘장에서는 더 수급이 많이 붙으면서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변압기 주기가 평균 한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후와 교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시기인 건데 실질적인 수혜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이긴 하지만 제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압기 사업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분전반 배선기구, 마그네티 전기회로 변압기 관련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미국에 있는 노후와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바이든 정권으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5년에서 길게는 30년도까지는 충분히 변압기 교체하는 수요라고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케이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같이 따라갈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 제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테슬라 2등과에 대한 협력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마크 차단기에 대한 인쇄 회로 기판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장중에 한 15%에서 20%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나 그 추세를 연이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전력기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올라왔던 것은 지금 대선 토론회를 하고 있는 헤디스와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했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이든지 아니면 전력에 들어가는 변압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기기와 전력설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이제 막 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지니까요. 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되고 있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만원권까지 보겠습니다. 만원권에 지난 7월부터 한번 내려왔을 때가 그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만 돌파해서 올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거랑에는 6,600원 조금 하단 라인을 잡겠는데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역시 전력기기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올해까지는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을 편입하면서 저희가 변압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변압기라는 교체 수요도 있고요. 연관된 섹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신재생 관련해서도 송배전, 변압기 필수인 상황이고요. 전기차 마찬가지죠. 교체 수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 나왔고 여기에 또 이상기후에 따라서 저희가 에어컨을 키든 아니면 보일러를 틀든 관련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AI, 전기화에 관련한 대규모 에너지도 필요할 거고요. 전력기기 안에서도 제일 일렉트릭 두 번째 공략주를 만나봤고요. 목표가는 만원, 손절 라인은 6,600원.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 편입했습니다. 비만치료제에서 한 종목 샤페론 그리고 변압기에서 제일 일렉트릭 기억해보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밴드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들이 주로 올라옵니까? 사실 장전에 이슈에 대해서 많이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이런 대선 토론 때문에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가고 나왔는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들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땐 녹색밴드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쁘다라는 건 그만큼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요. 여러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흥태 매니저님 밴드 들어가시면 일목요연하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밴드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략주도 잘 기억해주시고요. 저희가 나눴던 여러 가지 모멘텀과 키워드도 잘 체크해보시죠. 일단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서 보합까지 와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 번 1.3% 오름건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가 응원하니까요. 여러분 꼭 힘내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